마이보험 체크 하바밤 하바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밤 하바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주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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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아침에 오마이티비 갔다가 점심때는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 북콘서트 회의도 하고 그래서 12월 3일인가 1일 부산 송영길 대표 북콘서트 저 가기로 했어요 와 부산까지 정말 무진하나 세월 소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 전수미 100만인의 대변인 변호사 전수미 북콘서트 축사도 하고 안징글TV에서 생중계도 하고 그리고 택디 PD님하고 저하고 여기 걸어서 다시 와서 지금 안징글TV 스튜디오에서 월요일이지만 원래 우이종TV가 이 시간에 방송하는데 오늘은 우이종TV 안징글TV는 아까 전수미 변호사는 북콘서트 회의를 마치고 정말 고위공무원이었는데 그것도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었는데 고시공부와 행정고시가 합격하신 분인데 윤석열 총권에서는 공문할 수 없다고 때려치우고 민주 투사로 변신해 계신 박노은 전 문재인 정부 행정관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시니까 전부 다 소개는 제대로 하는 거라고 일단 전수미 변호사님 북콘서트 가서 제가 이 책을 여러 권 사서 자 우리 박노은 행정관님도 한 권 드리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정말 인권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사이에 빨리 들어오시고요 현재 안징글TV하고 인사이트TV에서 생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택디 PD님 다른 TV도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안징글TV 뉴스맥TV는요? 뉴스맥TV는 수익청 추리 정지당해서 어 일단은 예 아직 이 전까지 아 그렇군요 자 안징글TV 인사이트TV 아 지난주 토요일날 이승훈 변호사 출판기념회는 안징글TV 생중계했는데 예 출판기념회 이승훈 콘서트인데 무려 2만 명 안징글TV나 2만 명 가까이 보고 어마어마한 인사이트TV에서도 몇 천 명 이승훈 변호사 TV에서도 천여 명 가까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분은 이제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이런 화제가 되고 국민들께서 응원해진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께서는 이제 방송을 보거나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적 평가가 박용진 의원을 응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비판하는 분도 꽤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승훈 변호사라는 분이 도전한다고 하니까 그래 이승훈 변호사에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안징글TV, 임세현TV 공동방송 나왔거든요 지지난주 금요일날 그것도 한 3만, 3, 4만 명 방송으로만 북콘서트를 2만 명 가까이 2만 명 넘게 본 거죠 임세현TV, 안징글TV, 이승훈 변호사TV 연합방송을 했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거나 본 사람은 10만 명이 넘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계속 이게 또 짤로도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운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쇼츠로도 도니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늦게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니까 계속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 여기 이 방송에 강요원 더민족신 사무총장이 출연한 거 쇼츠, 이재명 대표가 시계를 자꾸 보는 이유 그거 쇼츠로만 안징글TV 올라가 있는데 70만이 넘게 봤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돌아요 어떤 식으로든요 쇼츠 영상을 그냥 짤로 자기들끼리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박노원TV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많이 보셔야 될 텐데 박노원TV가 어? 현재 구독자가 23명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을 눌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노원TV 구독자로 오늘 100명 이상 만들어드리자고요 박노원TV 박노원TV 한글TV로 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저번에 팩트TV 진행했었던 안싸우는 야당으로 열받아 앉은 거 민항있지만 국힌가라 팩트TV 같이 진행했던 것도 박노원TV 나오니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박노원TV 구독 좀 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삐약삐약입니다 진짜 이제 시작했네요 그럼 오늘 사실 동시 생방송 하고 싶었는데 1000명이 안 되면 안 된다면서요 구독자 1000명 넘어야 됩니다 지금 쇼츠도 올려놓고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저번에 보니까 833명이나 보는 쇼츠도 있네요 이제 시작했는데 네 이게 처음에 800명 교회수 나오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시작하시고 이제 오늘 생방송 한 것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쇼츠로도 올릴 수 있고요 나중에 또 우리 텅디PD님이 시간이 되면 오늘 뭐 명언이 쏟아진다 뭐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그러면 쇼츠로도 만들어드립니다 저는 강제는 못해요 네 정신적인 분이 우리 동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강요원 총장 이재명 대표가 자꾸 시계 보는 이유를 너무 감동적으로 재밌게 한 거예요 쇼츠로 바로 만들더라고요 70만 우리 강요원 총장님이야 뭐 말 재주가 워낙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고 아시는 것도 많고 강구라도 많아 강구라 완전 구라 저는 인물로 승부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박노원 행정관님 이렇게 소개도 하면서 부드럽게 좀 입 좀 풀고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에도 저희는 이승훈 변호사 출판기념에 생중계했죠 그 다음에 일요일 날도 강두꾼 출판기념에 생중계했죠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군요 그 다음에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박시동 평론가랑 이광수 경제폭론가 복도방 대표님하고 방송을 녹화로 두 개나 찍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난주에 찍은 것은 오늘 올라갔더라고요 시동이기에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해서 갑자기 하루에 두 개 정도 하는데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녹화해놓은 게 올라가기도 하고 오늘 또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와달라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전수임 변호사님 북콘서트에 가기로 약속해가지고 못 갔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평소에 우리 안진글 소장이 보면 잠을 아예 안 자고 도대체 동의번쯤 서의번쯤 홍길동 같아요 하루에 그냥 몇 건씩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어떻게 쪼개는지 정말 궁금하고 대단하십니다 요즘에는 잠이 부족해서 아까 전수임 변호사님 북콘서트에서도 제 축사 기다리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척이에요 이렇게 딱 생각하는 척 이렇게 로댕처럼 눈을 감고 살짝 잠이 드는데 고개가 탁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구 다른 사람이 버나 안 버나 딱 하면서 또 괜히 생각하는 척이에요 또 메모하는 척 하면서 딱 잠들고 전수임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시면 아니 졸려가지고 그래요 자 우리 안진글TV 빨리빨리 다들 들어와 주십시오 인사이티브에도 들어와 주시고요 안진글TV 구독자가 13만 6천명으로 늘어났는데 감사합니다 고 13만 명 인사이티브는 구독자가 2만 6천 5백 명 우리 인사이티브도 3만 명을 빨리 같이 돌파하고요 그다음에 임세현TV도 5만 명이 눈앞에 두고 있던데 빨리 박예슬 톡톡TV 우이종TV까지 이제 우리가 5남매인데 5남매가 그냥 민세현경정부서 함께하는 유튜브가 6개 정도가 있어요 안진글TV 임세현TV 박예슬TV 인사이티브TV 뉴스백TV 우이종TV 그게 저도 플러스에서 박로원팀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죠 자 박로원 행정관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행정부시 합격한 고위공무원의 늘공인데 오공이 아니에요 문 전정부의 오공을 어쩌다 공무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전정부가 끝났어도 해남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꽃길이 있었죠 꽃길이 고위공무원으로 몇급까지 되신 거죠 2급까지 되신 거죠 부의사관하고 부의사관하면 중앙부처에서는 고위공무원으로 이제 거의 바로 가게 되고요 또 경력 자체가 청와대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의 능력이나 뭐 신분 이런 게 모든 게 검증이 돼서 그렇죠 상당히 탄탄대로가 있었는데 국장이라 부르잖아요 중앙부처 국장이면 보통 2급인가요 2급 그렇죠 2급이고 이제 좀 지나면 지방의 부지사 뭐 이렇게 되고 저는 또 행안부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뭐 실장 아주 좋으면 또 창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 그렇죠 과감 버리고 나왔습니다 와 말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장차가는 급이 없죠 그렇죠 실장이 1급이고 그렇죠 장차가는 정무직이고 실장이 1급이고 국장이 2급인가 보통 정무치에서 근데 이제 1급 2급을 나눈다기보다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해가지고 3급 이상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공무원들이 1급 2급 이렇게 하고요 고위공무원은 각급 낙급으로 나눠져서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그냥 험한 길을 걷지 않고 다시 중앙부처로 돌아가셔서 고위공무원하고 적당히 눈치고 타협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탄압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5년 또 버티면 또 정권 맡기면 승진할 수 있을 텐데 과감하게 이렇게 사표를 쓰고 사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제목이 윤석열 탄핵위에 고위늘공직도 사직한 고위공무원직도 사직한 그러면 오공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편하게 늘공직을 사직을 했다 늘공오공 정도는 다 아시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사표를 내고 나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죠 이재명 후보자를 경선에서부터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21년도에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참 평화롭고 꽃길이 보장된 거를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또 기득권이 너무나 세서 기득권 타파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기득권이 바뀔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이재명 같은 분이 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말리느냐 그러니까 고시 합격하기도 힘들고 이제 편안한 길이 보장되는데 왜 그걸 버리고 나오느냐 그렇죠 보통 청와대 갔다 오면 승진이 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꼬리표가 나중에 재방송 제목은 윤석열 탄핵의회가 아니라 이것도 맞지만 이재명 당선 이후에 중앙부처 고위직도 사직한 박노은 전 행정관을 경적 돕고 이렇게 하겠다 제가 재방송도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1차전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 인사이트TV 안정혁TV 공동 생방송을 이미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박노은 행정관님을 큰 박수로 안녕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노은 행정관님 인사할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안정혁TV에 문영희님께서 응원합니다 유민나님께서 박노은TV 가입하고 벌써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관님께서 박노은 힘내세요 화이팅 파랑새 안녕하세요 블루드래곤 텅디PD 고생 많이 하시네요 콤마스리님 박수 감사합니다 자 계속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입니다 저희들을 춤을 추게 만들고요 또 저희들이 더 즐겁게 투쟁하고 더 끈질기게 투쟁하고 또 더 열심히 방송도 하고 더 재밌게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 공유도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박노은 행정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길게 하셔도 됩니다 좀 더 재밌게 하시면 더 좋고요 지역을 얘기해도 되나요 어디서 어떤 게 열심히 어디서 출마 준비하고 있다 지금 직책이 장성연구 장성담양 장성연구 한평담양에 정책연구원 내년 국회의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직책은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소개하세요 말씀이 나왔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고요 따뜻한 꽃길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의 길을 과감히 버리고 기득권을 좀 바꿔보자 특히나 전남의 민주당을 바꿔야지 이 민주당이 제대로 서고 혁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남의 민주당의 기득권 타표를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박노은입니다 장성연구원 한평 담양 많이 눈여겨봐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어떻게 전남대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거기가 완전히 우리 남총년 전남쪽 총학생들이 학생운동의 핵심이었고 사회운동이 기감이 됐던 곳인데 어떻게 이제 행정고시까지 합격하시고 그 얘기를 하자면 좀 기대보고 사과활동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좀 특이한 경력이 과거부터 좀 나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키는 조그마했는데 친구들이 키 큰 애들이 작은 친구들을 건들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마는 중학교 때 키 큰 애가 작은 애를 건드는 걸 봤어요 저를 건드는 게 아니고 참지 못하고 걔한테 싸움을 걸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근데 뭐 저는 2번이고 걔는 60번인데 무조건 당했죠 근데 일주일 년에 싸움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제 시효가 끝났습니다마는 토요일날도 학교 다녔을 때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또 제가 싸움을 걸었죠 너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일주일 내내 견디다가 저를 패다가 이제 더 이상 못 패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커브로 머리를 때렸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러더라고요 미안했다 아 옛날 말로 아주 곤조 이제 일본어니까 이제 좋은 말로 써야죠 옛날 말로 곤조란 말로 아주 근성 근성이 전화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또 대학교 가니까 그때 87년 아닙니까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는데 친구들이 다 대학교를 다니니까 뭐 하는 일이 맨날 거리에 나가서 가투를 하는 거였죠 돌 던지고 왜냐하면 친구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돌 던지고 화연뱅이라도 하나 던지고 셀파이프 들고 전경이라도 하나 때리면 그날 저녁에 그게 술안주가 되는 거죠 야 내가 누구 가서 누구 구해줬다 조금 부풀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전남대를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아 이제 공부하고 좀 마음 정신 차려야겠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91년도였어요 87학번이어가지고 이제 재수하고 88 지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재수에서 88년도 들어가서 학생운동과 학생활동에 이제 함께하다 그런데 이제 한 2학년이나 3학년에 맞추면 군대를 가잖아요 아니요 저는 부모님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군대를 전남대가 이제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애들이어가지고 다 서울대 연구대 뭐 경찰대 간거에 나만 떼놓고 그런데 집에서 하필이면 그때 선지원 후시험이었어요 집에서 이 막내라는 녀석이 공부를 안하고 맨날 길거리에서 체류탄만 맞고 다니고 심지어 얼마나 맞았다면 목에 수포까지 생겨버리고 길거리 돌아다녔다 보니까 체류탄이 화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체류탄 때문에 물집으로 그냥 물집 피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뭐 형들이 막내가 맨날 술이나 먹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는 떨어진다 지방에 전남대나 가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학교 다니기 싫고 그래서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뭐 좋은 데 가야지 서울 쪽에 친구들한테 가야지 했는데 이게 갔다 와서 또 그게 됩니까 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학을 했는데 아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91년도 강경대 열사 수많은 분신정국 일으켰던 마지막에 시끄러웠던 아주 민주화 열사들이 많이 나왔던 때죠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독재정권 경찰폭력의 세파이파에 맞아 숨지고 숨지고 전남대 우리 박승희 열사가 독재정권에 분신한 거 하면서 범국민적인 투쟁이 전개됐던 95월 투쟁 국면이라고 하죠 제가 박승희 열사를 참 생각만 해도 괴로운 게 사실은 그날이 저도 이제 오전에 레포트를 쓰러 갔었는데 견학을 갖다 써야 되고 근데 교수님이 김동수 교수님이라고 근현대사에 아주 의식 있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배웠거든요 너무 좋은 교수님이어서 꼭 레포트를 써야 되고 출석을 제대로 부르는 교수님이어서 그 시간에 오후 2시쯤인데 레포트 들어가는데 그 장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술 먹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대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 제가 다니는 경영대가 있고 구 본부 건물이 있고 그 뒤쪽이 528 광장이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시위 현장에서 몇 번 본 친구이기 때문에 술도 먹은 김에 거기서 거기서 뭐하니 오빠 간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한 번도 늦지 않은 교수님이 그때 좀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하고 하나가 참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수업을 하기가 힘들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 빡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를 보고 제가 보고 얼마 안 있어서 박승현 의사가 분신을 그러니까 분신 전에 우연히 마주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올라가서 과후배인가요 아니면 단가후배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오다가다 그렇죠 오다가다 시위 현장에서 얼굴 몇 번 보고 뭐 그 정도니까 이제 가끔 보다 보니까 아는 차는 할 정도는 되죠 근데 뭐 제가 투철하게 학생운동 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서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마치 쇠파이프 하나 들고 정경 하나 때리고 뭐 체류탄이라도 뺐으면 그게 큰 성과인 양 친구들한테 저녁에 뭐 자랑스러워해 얘기하고 술안주삼아 얘기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 박승현 의사가 분신하고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너무 충격이 저도 그때가 대학 1학년 때인데 강경대 의사 박승현 의사 두 분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전국의 대학 1학년들 구 1학번들하고 대학 1학년들은 다 동맹 휴업을 했어요 휴업을 했어요 한 달간 올해 10명이 넘는 분들이 분신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더 뭔가 좀 사회를 바꿔했다는 생각도 하게 된 계기가 됐나 보네요 그게 아니고 너무 이제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그동안 뭐 했나 뭐 의식도 없이 술안주삼아 솔직히 말해서 말하면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위에 갔던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저를 계속 짓누르는 거 있고 결국은 한 2년 방황하다가 휴학까지 했죠 휴학했는데 사실 뭐 앞으로 뚜렷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게 계속 저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잡아주신 분이 저희 참 참 존경스러운 형님입니다 아 그러니까 형님이 뭐 제가 뭐 죽을 용기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마치 좀 지켜보니까 저 녀석이 맨날 길바닥에서 퍼자고 술이나 먹고 그러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 형님이 저한테 한 번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니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지금 죽어서 뭐 2만 명한테 뭐 울림이 되는 것보다도 나중에 정말 잘 돼가지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어서 국민들 위해서 네 말 한마디로 2만 명한테 울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데 형님은 지금 얘기하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도 와닿아서 뭘 할 것 집안에 큰 친형님 그렇죠 지금도 큰 정신적 지지심이 남아는 그 형님이 그 얘기가 가슴이 너무 와닿아서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 녀석이 빨리 검사시험을 합격했어요 검사실에 한 번 놀러갔네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는 게 일이 치여있고 신문을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하고 퇴근할 때쯤에 캐비넷을 열어봤더니 사건이 엄청 많은 거야 사건 파일이 그래서 저녁에 이제 소주 한 잔 하면서 너 1년에 아니 한 달에 사건을 몇 개나 처리하냐 그랬더니 거의 뭐 28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건 너 그러면 너가 저기 정의를 부르짖고 불쌍한 사람 어떻게 돌봐주고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 했는데 그거 보기는 하겠냐 그랬더니 아 사건 제대로 보기도 힘들대요 그냥 이 일에 치여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누가 이의제기하면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래도 지친대요 야 너 원한 사기 딱 좋겠다 하면서 검사는 안 해야지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이제 형 또 제가 막내다 보니까 셋째 형이 있었습니다 셋째 형 친구들이 행정고시를 했어요 형님 이게 뭐하는 공부요 그랬더니 아 법도 만들고 뭐 좋은 정책도 만들고 국민들한테 엄청 기회를 좋은 쪽으로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 그럼 이거라도 한 번 해보자 아 좋네요 나도 한 번 해볼래요 그랬더니 그때 고시가 뭔지 무슨 과목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고시한다고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많잖아요 친구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야 다른 사람 다 합격해도 너는 떨어진다 왜 너같이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게 무슨 행정고시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둘 다 뭐 너무너무 어렵다 몇 년은 올인해야 된다 막 다 그렇게 평가할 때죠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 참 어렵고요 사실 저도 윤석열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횟수로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 이제 행정고시 행시도 두 번 보나요 네 행시 1차 합격하면 그 다음에 그 해 2차 보고 그 다음에는 1차를 안 보고 볼 수가 있고 떨어지면 다시 이제 1차부터 다시 봐야 되는데 제가 2차를 여러 번 떨어졌죠 쉽게 말해서 좀 장수생이 됐고요 장수생이 됐는데 재미있는 일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고시를 그만둔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보고 나오면서 만약에 1년이 더 주어진다면 올해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니 올해만큼 도저히 열심히 못하겠다 해서 과감히 포기하고 그 다음 날 시험 끝나고 일주일 쉬고 바로 학원 강사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해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또 2002년도에 노사모 활동을 열심히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노사모 활동을 고시 공부하면서 그렇죠 하게 된 계기가 열심히 일하기 보다도 하여튼 푹 빠져들었던 계기가 있는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제 청문회 스타 정주영 혼내주고 명패 던지고 전두환한테 살인마라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초선 국회의원 정말 대단했죠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부산에 가서 꼭 출마를 하고 동서화합을 위해서 참 색다른 국회의원이다 정치인이다 보기 힘든 그런 국회의원이구나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해 대통령이 경선한 거예요 그때 하나가 민주당이 기라성 같은 누가 봐도 노무현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때 김근태 지트도 나왔잖아요 김근태 그리고 이인재 대세론이었고 1%나 되면 다양할까 했는데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고시원에서 토요일 밤 11시부터 점심을 줬습니다 11시 제일 먼저 가요 TV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면서 광주 경선을 제주 경선 부산 경선 뭐 하고 하는데 제주가 먼저였고 제주가 1번이었죠 거기서 2인재가 1등 했죠 그러면서 힘 실어줘야 했다고 제주도 경선 끝나고 바로 저는 PC방 가서 노사모를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 경선에서 2인재가 1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부산 경선 하면서 바람이 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분이 부산이고 세 번째가 광주였던가요? 광주에서 압도적으로 광주에서 1등이 돼버린 거죠 그때는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그럼요 노란 풍선이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던 게 한일 정도로 광주 경선인가? 네 그때 이제 고시공부 하면서 틈나는 대로 잠깐 틈날 때 PC방 가서 글이나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 주소가 장성으로 돼 있으니까 장성에 있는 노사모가 이제 하나 둘씩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오프라인 활동을 같이 하자 차마 그때 서울 신림동의 고시촌의 고시원의 고시공부한다는 말은 못하고 제가 7월부터 바로 합류하겠습니다 지금은 가끔 글만 올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글만 올리고 했는데 7월부터 정말 원래 고시공부하면 시험 끝나고 발표할 때까지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즐겁게 순식간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출구조사 당선된다 하고 저희 2000년 대선 때 12월 19일 장성 노사모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참 그거 같이 잔치하고 저는 이제 노사모를 탈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합격 아니 공무원 합격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니 행시가 언제 합격한 거예요 정확히 2002년도 10월 달에 합격했죠 10월에 대통령은 12월 19일 날 당선되고 그렇죠 아니 당연히 이제 공무원 되면 이제 특정 정치인 팬클럽이 있으면 사실 팬클럽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당시 분위기상 그리고 그때 조심스럽죠 신문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었고 그게 이제 수험생이었고 합격생이 불과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노사모 활동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제 책에 아 저도 이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출판기념회 그러면 언제 하시죠?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장성 문화연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책 제목은 뭐죠? 아 박노원의 혁신의 길입니다 3시 장성 예 아까 제가 전수민호사 책도 예 보시고 전수민호사 책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안윤크비에서 전수민이 북콘서트 제가 행사 가서 제가 축사하고 우리 탕디피디님은 안윤크비 우정TV 박예수TV 공동 생방송도 하고 전수민 변호사 응원합니다 이 책 괜찮아요 그리고 편집도 예뻐야 됐고 100만인에 대한 변호사 전수민이도 대단하세요 제목도 괜찮고 이딴 목소리 없는 분들을 위한 전수민호사 힘센 투쟁기 이렇게 잘 만들어주십시오 책 제목은 혁신의 길인데요 사실 뭐 거찰한 게 아니고 요즘 혁신이 혁신하면 식상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이 정말 별거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 아까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다고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 때 했던 연설집을 지금도 가끔 보고 있어요 그때 기득권 타파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반칙같은 세상 그렇죠 조선왕조 이후에 기득권의 저항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기득권에 저항하면 본인이 죽거나 가족이 멸문지야를 당하거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항상 너가 나서지 말아라 모난들이 정만든다 네가 나서서 뭐 하느냐 너만 다친다 그래서 한 번도 정의가 우리가 기득권을 이기는 오름이 이기는 역사가 없었다 이거죠 그 오름이 이기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다 87년 6월 대항장이 어떻게 보면 4.19 혁명하고 86월 대항장이 역사에 우리나라 수천 역사에서 민중이 승리한 두 번 딱 두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동학농민혁명도 완전히 조선폭군왕조 외세까지 끌어들어서 짓밟혀버리고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자들과 친일파들한테 짓밟혀버리고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해방 후에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통일을 했는데 친일착결하지 못하고 어떤 장식 분위기의 인민정부 반이니까 친일파를 척결하는 어떤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들이 전쟁 전해에서 또 다 압살당하고 건국준비위원회까지 다 영원역시에서 준비를 했는데 미군장이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니까 정말 총독부에서 경찰했던 사람 일본 일제치하에 군인했던 사람 경찰했던 사람 고위관료들이 그대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그 의열단의 김원봉 장군 일제시대 때 현상금이 가장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한 번도 총을 뗀 적이 없는데 무장해제를 당하고 들어와요 친일파 노독수리한테 땀 맞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린 게 본인을 그렇게 일제 때 쫓아다니던 경찰 노독수리한테 잡혀서 노독수리한테 뺨을 맞고 눈물을 뚝뚝뚝 흘려서 우리 조국의 독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일파들이 저렇게 활견을 치는구나 사실 우리 역사가 왜곡이 됐죠 그래서 올복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민족지사들이 올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북으로 많이 가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친일사관을 가졌던 그 다음에 친일의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대로 되고 친일척결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해방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는데 다시 친일이 호쿠시마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일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는 우리 정부를 볼 때 정말 우리나라 정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화가 납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지금 정부는 아니 어떤 사람 어저께 누구더라 강득구 출판기념에 갔는데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나라를 뺏겨버렸다 정말 그 다음에 이기현 전 민정민사관 출판기념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창화대에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민정연구 창화대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엄청 오셨거든요 토요일날 제가 사회 봤는데 많은 분들 평가가 이게 정권을 뺏긴 게 아니다 나라를 뺏겨버렸다 정말 항일 우국지사들이 관뚜껑을 발급 깨고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긍심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제 책에도 넣어놨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순환사 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 난징 대학살 일본이 했을 때 일본에 가면 그 처참한 중국에 가면 그 처참한 30만 명 이상이 중국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처참한 관객들을 그대로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는 잊지 말자 이거죠 세계 곳곳에 유태인 학살도 그러고 곳곳에 그 학살당했던 역사적으로 정말 반인률적이고 반민족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념관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참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었죠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내줘주면 찾을 수 없다 받다 받다 받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그렇죠 지금 내주고 있죠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일부가 말이야 대한민국 대표라고 하면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 정부가 정부입니까 지금 국민의 대리인으로 했는데 국민의 뜻을 저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 구명하고 국민의 뜻을 저버렸을 때는 과감히 내쳐야 되겠죠 국민 주인인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정의가 이겼던 역사 오름이 이겼던 역사를 한 번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촛불행령이 그렇습니다. 우리 5.18, 4.19 다 이기지 못했습니다만 완벽한 승리를 했던 그런 역사를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4.19도 이승만을 내쫓은 데는 성공했지만 바로 5.16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바로 5.16 후대타로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박정희 세력, 군부 세력한테 진짜 촛불행령은 쫓아내고 부당한 권력자를 쫓아내고 정권까지 국민의 정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사적으로는 검찰 구대타에 또 한 번 좌절했다고 평가를 받을 거예요. 긴 역사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군부 구대타, 한 번은 검찰 구대타.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게 수백만, 수천만이 촛불을 들고 이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그 정권을 지키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도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럼요. 지금 제가 책을 물으려면 끝이 없으니까 참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 임세은 소장님이 박농 국장님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임세은 식당TV 채널을 들어주신 오늘 밤 9시 서울의 소리 오늘 밤 9시 서울의 소리에서 엄청난 특정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영부인 때 당선전도 아니에요. 물론 당선전에 봐도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뇌물이 다 되는 건데 그것도 영부인 때 모처에서 지금 그게 용산진무시라는 설도 있고 코로나 컨텐츠라는 설도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봐봐야겠는데 디오르, 디오르. 명품 디오르를 그것도 외또 사오셨어요 하는 거 봤을 때 외또는 여러 번 이제 그만 사오세요. 보통 그런 그거 하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서너 채소 서너 번 이상일 때 여러 번 받았다는 것도 있고 또 디올만 계속 주니까 디올 말고 다른 거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 임세은 소장님 사회를 보신답니다. 그리고 안징글TV 임세은 식당TV 서울의 소리가 줌으로 방송을 하고 안징글TV 임세은 식당TV 인사이트TV에서도 공동 생방송으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유가 저기 시간이 되는 그다음에 상황이 되는 유튜브는 공동으로 생방송하는 거예요. 소리소리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범진보개혁진영 유튜브들이 일제히 방송을 함으로써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의 부정과 부패 무속 비리 비전 세력 야 한동훈 이놈아 네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니네 집안에 있었던 부정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인정을 해라. 너는 암튼 우리가 이번 주에 한동훈 씨 고발하는데요. 정치적 중립 위반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전선거운동하고 민주당 낙선운동하고 국민의힘 당선운동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죄 공무원의 명백히 그 다음에 사전선거운동 일반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죄 다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은 기본이고 헌법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요.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그랬는데 윤석열을 비판한 60, 70% 국민은 매일처럼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모독을 하고 음해를 하고 내 이놈이 내가 절대 욕 안 하는데 너한테는 내 이놈이라고 한다네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자 우리 킴영태님께서도 박론 화이팅 멋지십니다.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승상 그 다음에 승상육손님께서도 승상의 육손인가 보네요. 어느 승상의 박론 화이팅 출판기전 꼭 가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김문철님께서도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입니다. 박론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부로써 고맙습니다. 축복사장님께서 이분도 출마하세요. 그러니까 승상위 선생님께서 출마사는 한다고 나오잖아요. 화면에 나왔어요. 당연히 출마합니다.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할 겁니다. 시열한 경선을 거치겠지만 12월 10일 날 윤석열 태진과 탈핵을 목표로 하는 정말 씩씩하고 야무지고 또 진보적인 우리 일꾼들이 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김강호 선생님께서도 사과 두 개를 멋지게 보내주십니다. 응원의 사과를. 인사이트TV에서도 우리 김강호님 여기도 계시네. 인사이트TV님 구름꽃님 등 많은 박무원 소장님 굉장히 많이 응원해. 천사대기 SH님 많이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002년 노사모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 점프한 다음에 그럼 그렇게도 좋아했던 노무현 청와대는 못 갔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 그때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합격을 하니까 10월 달에 바로 중앙선거 캠프에서 중앙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곳은 따로 없다.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다 중요하다 해서 지역도 저도 중요합니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 태풍 루 싸운 날 7월 달에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장성 노사모가 창립을 했고 중부 노사모 조직국장으로서 한평 노사모 담양 노사모 그때니까 그렇죠. 공무원 되기 전에 그렇죠. 열심히 뛰어다녔죠. 지역 노사모 장성 노사모 이틀은 학원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노사모에 올인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저는 전남 제 고향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 와서 제 고향을 얘기하려면 너무나 변함없이 따뜻해서 그래서 서러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제 전남 제 고향에 가면 저 어렸을 때 어찌어찌 하면서 예뻐해 주셨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도 예뻐해 주세요. 언제 왔냐 밥은 먹었냐 다섯째라고 남자로서 다섯째 친남매 중에 막낸데 진짜 친남매나 우리 어머니가 기르셨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이쁘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도 예뻐하시고 저는 왜 서럽냐면 전남도 때로는 좀 낯설기도 하고 새로운 건물도 들어서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좀 북적북적하는 그런 고향의 길 바람이다마는 너무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예뻐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살아있는 분들은 지금도 예뻐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러워서 지역을 먼저 발전시켜보자 해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먼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역에서는 너무나 한계가 있구나. 도청을 갖고 도청에서 있다 보니까 제일 힘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오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일 힘있는 곳이 대한민국 조직실입니다. 청와대 조직도 조직실에서 만듭니다. 뭐 기재부 검찰들 다 조직실 오면 굽실굽실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반드시 검찰 수사권 독립 검찰 해체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그때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실 있었는데 도청 기초광역 중앙정부까지 다 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부처에서 일 잘한 사람 추천해서 제가 또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2년 7개월을 대통령이 모시고 일을 하다 보니 이 나라 정치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정치권이 바로 세야 되겠구나. 특히나 180석의 민주당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지 못했을 때 정치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마침이니 그때가 이제 대통령 경선 기간이 그 해 다가오는 때여서 과감히 참 무슨 용기인지 모르지만 그 철밥통 월급도 꽤 많았는데 그 사표를 쓰고 나갔어요. 남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재명 아니요. 이번 대통령 경선 그렇죠. 이재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노사모 활동을 했던 우리 박노원 한 청년이 그에 노무현도 당선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시구 행정구시가 합결한 거예요. 7년 동안 너무 힘들어 계속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무현을 위해서 밖에서 시민으로 일할 수가 없고 이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못 갔어요. 어쨌든 좀 늦게 된 것도 있고 운도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참 운 좋게 그 사이 장성 부군수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 있을 때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지방세 납부 책이라고 그 전에 조직시대에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이 정부 조직개편을 과감하게 대국 대과지주의라고 무리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찬양하는 좋게 쓰는 정부 부처 조직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시작했던 것이 행정고시를 택하게 됐고 공무원의 길을 왔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었는데 이 정부의 좋은 글을 쓰라고 하니까 사실 조직실이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 큰 조직 내에서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있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내에서도 조직실에서도 전체 중앙부 기재부가 제일 힘이 세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기재부보다도 원래는 청와대 비서실이 제일 힘이 세고 실제로는 그다음에 기재부가 파워가 있고 네. 예상해주고 있으니까 행안부는 그다음에 행안부도 좀 파워가 센 조직이지 않느냐 하면 전체 국무원들 그렇죠. 인원 예산 인사 이런 거 통제를 하니까 그렇죠. 행정안전부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3천 명이 넘는 조직이고 와 행안부 국무원은요 안전처가 붙어가지고 이제 안전과 지방재정과 지방행정과 그다음에 이 중앙부처의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곳이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조직인데요. 그 조직 내에서도 조직실이 있고요. 조직국이 있습니다. 그 조직국에서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부의 몇 급은 몇 명 국은 몇 개 실은 몇 개 이거를 다 재단하고 구성하고 기획하는 곳이 조직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7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이거 뭔가 업무분장에 난 분장이 정말 잘못됐다. 과감하게 이거 중앙지검 이거 없애야 되겠다. 과거에 중수부를 없애듯이 이거는 국민들에게서 필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 설계를 하는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데가 조직실이거든요. 기재부의 예산실도 힘이 세지만 전부째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청와대 조직도 거기서 직제개정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직실이 굉장히 힘센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검찰청의 검찰 부장들도 조직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시간 한 번 내주십시오. 웃기는 것은 예산할 때도 그렇지만 국방부에 별들이 줄줄이 서 있어요. 우리 조직 좀 제발 좀 손대지 말고 유지를 해달라든지 일이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늘려달라든지 부탁으로 많이 서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분장과 업무량 꼭 필요한 직급까지 다 고려해서만 설계를 하는 것이 조직실입니다. 그래서 전부처에 대한 업무를 모르고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힘 있는 것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성과 반성 지금도 아마 검색해보면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누구라고는 제가 차마 얘기를 안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이 정부에서 했는데 문제점이냐 문제점 다 발라내라 일을 조그랑 해놓고 엄청나게 야단 맞고 깨지고 서류가 저한테 날아오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자격이 그 사람은 폭론을 해야죠. 혹시 지금 민망 쪽에 있나요? 그 사람이 국민의힘의 통영 고성 쪽에 지구당 위원장을 했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 황교안 그때 당대표 하면서 검사 출신을 그쪽으로 점정심이 갔었어요. 공천하는 바람에 노력에 물대품됐던 행안부 차관 출신이 있습니다. 바로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의 폭론에서 해줘 그런 사람들은 옛날 같이 근무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로 제가 얼마나 야단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뭐 어쩝니까 당장은 하니까 그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좀 발라내고 좀 뭐입니까 언론 신문기사나 정보문 보고 정보문 평가 그걸 봐서 좋은 걸로 채워놓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중에 내게 경제부처만 기재부 산자부 농림수산 식품부 국토해양부 아주 알짜배기만 했는데 화학적인 융합이 되지도 않았고 소부처에서 들어간 것은 굉장히 불만이 먹고 인사에 대한 불이익도 많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바로 그거 끝나고 조직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서로 다 말린 들어가기도 힘든데 박차고 나가니까 지방재정실로 갔죠. 다른 데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 정도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올바른 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했다는 면모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승상육수님께서 슈퍼체스 싸우셨고요. 그 사이에 또 김동욱님께서 들어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앉은 걸 박노은 응원합니다. 슈퍼체스 많이 싸우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쨌든 노무현 꿈에도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차가 되면 못 들어갔고 어쨌든 아니 그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시 합격하고 지역에서 안 된 거잖아. 안 되긴 안 되잖아. 그런데 아마 그때 청와대에서 불렀어도 저는 안 갔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행정고시를 막 합격하고 공무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청와대로 파격하기는 쉽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 임용을 안 하면 어공으로 갈 수가 있죠. 아 어공으로.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 국회 앞 잔디밭에서 취임할 때 초청장을 받고 얼마나 좋아했고 아 초청장을 받으셨구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취임식을 지켜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만 안 좋았던 건 그날 너무 추웠다는 거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러나 결국 이명박 박근혜 때 고생고생하시고 청와대 보고 밖에 그래서 한직으로도 밀려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저거 뭐 하셨는지 5년 내내 있었잖아요. 아니 5년이 아니고 저는 이제 19년 2월에 아 17년 18년에는 그렇죠. 장성 부군수를 언제 했어요? 제가 이제 장성 부군수를 저 행정안전이 너무 힘들어서 도청에 잠깐 파견 가야 되겠다. 갔더니 또 그때 도지사가 이낙연이었습니다.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일자리 제공관을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 일자리 14위였는데 제가 일자리 전국 대상을 받게 해줬죠. 그러면서 제가 꼭 부군수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안 보내주는 거예요. 도청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도와주신 분도 있고 해서 어찌어찌 부군수를 가게 됐습니다. 장성 부군수 그게 그러면 2000 16년 7월 달에 그래가지고 보통 부군수를 가면 2년을 가는데 2017년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너무 잘 됐죠. 그리고 응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취임하시고 8월 되면서 행정안전문의 그때 하승창 수석이었는데 행정안전문의 사회혁신추진단이라고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혁신수석실이 생겼고 하승창 수석 그때 이제 사회혁신추진단이 뭐였냐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소외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진단을 하고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때 했던 게 제가 실패박람이었습니다. 실패박람회 실패박람회를 기획을 하고 1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총강을 감독했죠. 기억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생각으로 실패박람회를 기획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다 놀랐죠. 위에서 차관님까지 그때 반대를 했었어요. 이 정부가 실패를 자인하는 거냐 실패박람회를 왜 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따위의 사회의 문제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실패에 대해서 너무 용인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다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것인데 다시 재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꼭 성공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패하면 낙인 찍고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 책임도 아닌데 그 사람 책임인장 몰아가고 그러다 보면 실패한 경험을 공유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말이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면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하면 어때? 실패하는 분야가 학문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연애의 실패도 실패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장 큰 웃기는 예로 천동설 하면 다 틀렸다고 하지만 천동설에 모형이 있었기 때문에 지동설이라는 그 진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뭔가 실패라고 했던 것이고 뭔가 돌고 있다. 뭔가의 뒤를 돌고 있다. 하늘이 도냐 지구라도 도냐 지구를 중심에 두고 동그랗게 만들었던 그 모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착안해서 야 이 지동설이 아니 저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구나. 네.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하늘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진리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뭐 이 아이도 오니까 네 행정관님 벌써 50분 다 돼갔어요. 어떻게 1시간이 2분을 해야 되나 아까 한 번 모시는 거라 자 그래갖고 진짜 좀 납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패 방안에 대통령님이 그때 올 예정이 없었어요. 실패 방안에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게 정부에서 하는 행사치고 포털사이트에서 1위를 4시간 이상 저의 기사가 200여 건 이상 왜냐하면 스토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게 거기에 오신 분들이 홍보를 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오셨는데 정부에서 하는 행사 중에 처음으로 가보고 싶은 행사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와가지고 대통령님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신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금, 토, 일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대통령이 일요일쯤에 갈 테니 이걸 총괄한 박 과장이 동선이나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모처에서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깜짝 방문하셔가지고 또 데이트를 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잘했다는 걸로 해서 우리 부처에서 행안부에서 3명을 청와대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했는데 거의 뭐 제가 들어가는 분위기였다고 봤는데 저를 선택을 해줘서 제가 자랑스럽게 2년 7개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의 절반 조금 넘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공무원들 특히 늘공들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 있어야 청와대 근무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서로 들어가고자 하죠.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곳은 공무원로서는 능력도 인정받고 또 신호검증이 철저하기 때문에 신문상으로도 흠결이 없다. 이걸 보증하는 것이거든요. 청와대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런데 6개월 이상 버텨야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6개월 만에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가면 사실 청와대 근무라는 게 힘들죠. 새벽에 나와야죠. 날마다 긴장해야죠. 편한 사생활도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력 싸우면 1년 정도 되면 서로 나오고 싶어합니다. 꼬리팬 붙었다 이거죠. 1년 반이면 나오고 싶어하고 저도 1년에서 1년 반 때 나오고 싶어했는데 그때 강원도 산불 남북산림협력 그 사업 제가 총괄 그 다음에 착한 임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하반기 그것도 기어이 홍남기 총리 그러면 코로나 때 착한 임대인을 하면 처음에는 1년은 50%를 세금에서 깎아줬고 그렇죠. 나중에는 70%를 올렸죠. 착한 임대인 동참물을 높이 사실은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용자라든지 혜택을 세금을 감면해줬죠. 50% 정책에서 착한 임대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또 능력이기 때문에 부처감 회의를 많이 해서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 위기를 같이 아픔을 같이 동참하면서 겪는 그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런 정책을 많이 했고 저도 일조를 많이 했던 게 뿌듯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험이 많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정권 이제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었고 다시 늘공으로 고위공모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전에 먼저 청와대 마지막까지 있자고 대선 몇 달 전에 나온 거예요 정확히 제가 21년 9월에 나왔습니다. 21년 9월에 과감한 사표를 쓰고 나는 이재명 당선을 해서 나가야겠다. 사실은 6월에 나가고 싶었는데요. 청와대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나가기도 힘들죠. 검증하는 게 나갈 때 그것도 하잖아요. 그러죠. 어떤 국법이 필요 없는지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 국법이나 재산이 늘었는지 개입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검토 나가는 데 검토하는 게 한 두 달 가까이 걸렸는 것 같아요. 퇴직하는데 그래서 이제 9월 초에 나오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유는 저기 우리 방송 내용은 윤석열을 타내기겠지만 그건 나중이고 이재명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무조건 당선시켜야겠다. 이재명이란 사람이 있었네. 이재명에서는 박수 한번 보내야 됩니다. 이재명 강선위에서 고위 늘공직을 사직하고 나온 의외로 이게 대선 때 안 알려졌어요. 미담인데. 늦게 갔고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내가 알았으면 그때 제가 미담으로 미담으로 조작을 해서라도 조작은 아니지만 이건 사실이니까 엄청나게 홍보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역 정치도 바꿔야겠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장선 군수를 지역풀풀의 민주주의도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도전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정말 좋았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놓고 전남 지역에서는 솔직히 한 달여 동안 선거운동이 하지 않고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말 아시죠? 제 지역구가 어딘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역구 영광한평장성담양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서울보다 몇 배 넓겠네요. 힘들겠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서울시가 603인가 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4개 군을 면적을 합하면 184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전체 면적이 3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은 1명입니다. 4개 군 서울시 전체 면적이 3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서울시 국회의원은 50명인데 3분의 1 제계에서 50명이 돌아다니는데 와 혼자서 3배 제계 1배입니다. 차비도 안 나오겠다. 차비도 안 나와. 길값도 안 나오겠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영광의 염산면에 아주머니들 김장한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까 없을까 해서 거기 들렸다가 새벽 쳤다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해볼 겁니다. 반드시 이겨서 지역정치 특히나 전라도는 민주당이 아주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도착 세력화되어 있어요. 막말로 말하면 경북의 국민의힘이나 전라도의 전남의 민주당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민주당 1당으로 하고 있고 기득권들이 너무나 큰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으면서 바꾸려고 하지 않죠. 거기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하더라도 부딪혀서 꼭 이기겠습니다. 많이 전라도 민주당이 바뀌어야지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적 쇄신 민주당 쇄신 당 혁신 모두가 민주당의 고향인 텃밭인 전라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파급력이 중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경상도나 다른 국민의힘 텃밭에서도 전라도 민주당이 기득권을 탑하되고 혁신을 한다면 거기서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이슈도 안 되고 실제 내용도 안 되고 김웅 의원의 혁신언도 채택도 안 되고 그 사이에 인유한은 이준석이랑 싸우면서 뉴스를 독점하고 물론 아주 인유한의 큰 시례에 나왔죠. 준석이라고 반말을 하면서 부모가 잘못 키웠다고 집권여당 전 대표한테 부모가 잘못 키워서 버릇이 없다는 말은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엄청난 망언인데 2030 세대가 다 국민의힘 빨리 지지하는 사람들 있으면 얼른 나오세요. 할 정도의 망언이죠. 국민의힘 같은 그런 당도 정말 국민이 포기해야 마땅한 그런 당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혁신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모양새들이 뭐 결과야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혁신을 하려고 하는 머무림들이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발표된 것만은 무슨 파격적이에요. 뭐 수도권 영남지역에서 다선원원들은 무조건 수도권 출마해라. 그거 자체가 파격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혁신이 현역원 페널티도 20%가 공부했는데 아니면 30%를 페널티 줘버렸다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현역원들이 프리미엄이 엄청 큽니다. 물론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호남의 민주당의 기득권의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으로 뛰고 있지만 기존의 민주당 조직은 저를 다 적으로 봅니다. 제가 홍보를 하다 보면 현직의 지역위원장 현직의 국회의원들을 쪽 사람들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얼굴 들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어디 행사장이나 거리나 굉장히 좀 핍박을 많이 가하는 거죠. 아니 정치라면 공정경경이 아니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열심히 하면 되지 뭘 그리고 본인들도 현역원 되기 전에 신인일 때는 다 경선 요구하고 신인으로 서럽게 다녔잖아요. 왜 그렇게 신인들이 핍박을 합니까? 뭘 그렇게 또 잘했다고 과거 정치의 폐해가 있었습니다만 전남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그때 자윗분 윗분이 내정을 하면 거의 뭐 당선되는 그런 시스템이 많았었죠. 공정한 경선이 정말 깨끗한 경선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은 의문이 되고 있고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 신인들은 많이 뛰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많이 알려졌죠. 현수막도 못 걸죠. 후원금도 못 걸죠. 현역원은 여러분 보세요. 보좌관만 인턴 2명까지 하면 10명에다가 구의원, 시의원 본인들이 다 공천 주도해서 구의원, 시의원들 다 줄 서있죠. 도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1년에 보좌관들 급여까지 다 하면 매덕이 나오죠. 엄청난 조직으로 거기다 당원명부 다 갖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신인들은? 당원명부는 제도상으로 못 갖게 돼 있고요. 어떻게 식으로 확보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부터 최대한 뭐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당원명부는 지금 현역 연장도 못 보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꾸긴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원 정비 명목이라든지 당비를 많이 안 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당원을 배가시키는 그렇게 선거 때마다 할 때마다 사실 현직 의원들이 배가 되는 당원들을 인터넷으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가 없죠. 다 알죠.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의로 이렇게 해서 입당원서를 대부분이 많이 받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게 되는지 대부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들이 참 힘듭니다만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보통이 정의가 오름이 이기는 사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노연대통신이 한 말씀이잖아요. 커다란 게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예요. 옳다 나쁜 놈들 벌주고 착한 사람들 인정받고 누구는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너 좋은 일 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에 왜 검찰한테 줄대라 윤석열한테 잘 보이라 너 나쁜 짓 해도 윤석열 잘 보이고 한동훈하고 알고 있으면 너 수사도 안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그런 위험이 우리한테도 올 텐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올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착한 일 하면 살아라 나쁜 짓 하면 죄 받는다 벌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식에서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부르지 않는 혁신의 길입니다 꼭 출판기념이 많이 와주시고 다시 한번 출판기념에 2월 17일입니다 언제 있느냐 장성군민회관 7월 17일 일요일 장성군민회관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강당입니다 엄청 넓습니다 외지에서 가신 분들은 송정리에서 가깝습니까 아 예 광산 원래 옛날 광산구하고 장성이 붙어있지 않나요 광산구하고 장성하고 붙어있고요 그 장성은 송정리역이 광주 송정리역이 광산구에 있거든요 여러분 장성은 전라남도의 제일 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차로 가게 되면 겨우 한 300km 정도 아주 가깝습니다 차로 모시고 오면 오시면 2시간 차가 안 막혔을 때 그렇습니다만은 마음의 거리가 먼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인 거리야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 얼마든지 가까울 수가 있으니까요 따뜻한 인심이 있는 전남으로 한번 꼭 오십시오 좋습니다 12월 17일 또 뭐 다른 중요한 일지에서 알려주시고 다듬결님께서 이왕이면 탄핵을 해치면서 네 우리는 이미 박노은 능력원님이랑 저희는 촛불집회 또 진보증도 보수연대 윤석열 퇴진 집회 정치검찰 심판 집회 계속 송영길 전 대표랑도 나가고 이용빈 원임아도 나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제가 또 이재명 대표님과 동조단식을 했습니다 아 귀하지 뭐해주세요 11일 동안 11일이요 11일하고 사실 더 하려고 했는데요 11일째 7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사과관에서 24시간 동안 쫄쫄 소금하고 물만 먹다 보니까 이동하는 게 좀 힘들었나 봐요 오는 동안에 차 안에서 잠깐 졸았는데 정신이 일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가지고 제가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참 대표님은 24일 동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투쟁은 좋지만은 단식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단식 안 하는 세상 만들어야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단식은 진짜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식 하신 분 힘내라고 산삼순백 준비했습니다 이거 드시면 지리산 역시 속에 100% 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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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로 만든 산삼순백인데 이건 진짜 몸이 힘이 난다고 하잖아요 산삼이 비싼 거예요 이거 먹고 반드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주민TV 시청자들에게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삼 지리산 100% 산삼순백 자 주워간 잔 하시고요 저도 저도 힘이 들어서 한 잔 먹겠습니다 감사 잘 먹겠습니다 1분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마무리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순백 5천 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광고까지 우리 산삼순백하고 마이보험 체크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힘이 나네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진보계의 유튜브들 할 말하는 유튜브들 많이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저희도 양열TV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광고인 건 광고라고 밝혀드립니다만 그러나 광고일을 따라서 정말 몸에 힘이 확 썻는다 단식이 우리 쪽에 삭삭하잖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벌써 70분이 다 돼가는데 윤석열 탄핵 퇴진 투쟁 과정에서 총선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총선하고 한다 그런 자세로는 총선 대해서도 안 할걸요? 하루빨리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국민한테 저지르고 있는 만행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어요 일일이 열가하기도 너무나 힘들고요 이제는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도 거의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망치고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좀 화가 났는데요 이제는 뭘 얼마나 더 망칠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국민이 준 권력입니다 국민이 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든지 바로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한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와서 가야 됩니다 탄핵의 시간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자 도생이고 경제가 망가지고 외교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요 안전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도 누가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가 과연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 정부를 정부가 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준 권력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준 권력입니다 일 제대로 못하면 바로 뺏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탄핵은 국민들이 잘 참여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 권한을 뺏어 가십시오 그게 국민의 의무이자 힘이고 권리입니다 바로 뺏어 가십시오 그렇죠 빼앗기면 대차할 수 있지만 내어주면 못 찾는 것처럼 이렇게 폭종을 저지르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당황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면 설령 물론 우리 국민들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건 제가 너무 잘 알지만은 이렇게까지 함부로 하는 정권 총선 때 심판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총선 전에도 일모 오늘 저녁에 김건희가 영문시월에 명품 뇌물을 받았다 그것도 여러 건 이게 팩토로 확인되면요 이건 지금 현직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거든요 윤석열이 받은 뇌물이 되는 겁니다 바로 몰아내됩니다 오늘 9시에 서울의 소리 안징글TV 인사이트TV 임센식당TV가 일제히 9시에 공동 생방송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다 한다고 하시네요 많이들 함께해 주시고요 정말 다 같이 9시에 같이 봤으면 좋겠고 우리 박노은 행정관님 팬들도 꽤 어마어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승상육수님께서 이런 좋은 분 모시고 70분은 너무 짰습니다 그렇죠 연장 방송해 주세요 그다음에 유민아님께서는 사먹읍시다 산삼수 맥 사먹읍시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도 좋습니다 은은합니다 산삼주 먹는 것처럼 지르란 산삼주 그래서 오늘은 또 박노은이 형 또 장성의 색깔 올라오셨기 때문에 내려가셔야 되고 또 저녁에 저는 제보자도 하나 만나야 했어요 지금 또 권력기관 종사자 중에 한 분인데 이 유성용권 비리를 하나 폭로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제가 만나야 되고 또 9시에 우리 서울의 서울의 생방송 안일TV 생방송도 같이 준비도 하고 봐야 되고 너무 바쁘세요 선생님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서울의 소리는 오늘 내일은 아예 정규방송을 다 취소를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오늘 탈핵 속으로 방송 가는데 그걸 없어요 내일 아침에 안변에도 원래 유영아의 뉴스 코멘트를 안변에 밴드앤드피아프랑 가야 되는데 수요일로 연기했어요 올요일 화요일은 그 이 김건희의 비리로 완전히 특집으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아니 대한민국 검찰은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날마다 밝혀내고 있잖아요 제발 좀 수사 좀 하십시오 저희가 최근에 지난주에 밝혀낸 건 잔고 조작 주범을 다들 채은수로 생각 김건희가 주범이라는 진술석까지 제가 주 아니 누구는 검찰 70명의 수사인력만 300명의 276회의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100분의 1만 투자해가지고 10분의 1만 투자해가지고 제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국민들도 믿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구한테 잣대가 이렇게 다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박론행정관님 윤석열 탄압과 이재명 당선회에서 과감하게 고위 늘공직을 행정고식과 합격하신 고위 늘공직을 포기하고 사직하고 세상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정말 고맙고 반갑고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정치 혁신에 주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혁신은 지금 감동도 없고 이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국민의힘한테 밀리고 있어요 완전히 뉴스에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감동이라는 측면에서 이러면 총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태우 같은 문제 많은 후보가 39%를 나왔어요 좀 괜찮은 사람 나오면서 45%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45%까지 나오면요 여러 변수상 민당 후보들이 옛날에 허인애 씨가 12표로 지고 문학진 전 의원이 3표 차로 졌는데 남영희 전 지금 남영희 현이 17표 171표인가요 100표 차로 200표 차로 졌잖아요 이 수도권 선거라는 거 이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낭 상장의 안팎으로 특히 지도부 두 분을 다들 약간 무사한 일이 보여요 저는 국민항쟁도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국민당 지금 이게 국민항제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또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혁신을 압도하는 모습도 아니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늘 뭐 시간 짧아서 이 정도 일단 하는데요 박노은 행정관님은 서울 오실 때 맞춰서 2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민주당 혁신 호남 특히 호남은 물갈이 여론이 70%는 물갈이어야 된다는 게 압도적인 여론인데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천심이고 호남 주민들의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박노은 행정관님 여러분 계속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잠깐만 박노은TV 구독 많이 달라고 했는데 아셨어요? 아까 몇 명이었죠? 20명이었나요? 네 20명 31명으로 아까 60명이 안 됐는데 31명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여러분 나가기 전에 박노은TV에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하신 바로 유튜브 끄지 마시고요 박노은TV에 가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10명이라도 늘려주시면 그때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 사이 행정관님은 이제 오늘 작별 인사 방송 작별 인사 다음에 또 만나겠다는 희망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 우리 훌륭한 안정걸 소장님과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전남의 민주당이 바뀌어야지만이 전남의 민심은 인적세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적세신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민주당의 혁신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이 혁신을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할 수 있으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은 내년에 더욱더 어려워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생이 어려워지면 그 취약계층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 이웃 우리 가족부터 더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당 혁신을 이끌어내도록 목숨을 높입시다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쇄신할 수 있도록 혁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큰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도 심판하고 국민을 계속 저버리고 있는 그런 윤석열 정권 반드시 탄핵으로 이끌어가서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합합시다 참여해야지만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그 무엇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저주가 된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반드시 바꿉시다 네 해야지만 바꿉니다 좋습니다 자 그 사이에 박노은TV 많이들 또 구독 좋아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이트TV와 인사이트TV 아니다 인사이트TV 박노은TV 구독 좋아요 특히 오늘은 박노은TV 구독 조화를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셨대요 정말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내용이고 제가 지난놨던 과거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소상히 꼼꼼히 썼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때까지 제가 구독자 박노은TV 구독자 열심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노은행님 여러분 큰 응원 박수 계속 부탁드리고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이제 방송 생방송 올라가면 뒤늦게 봐주시면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널리 이 방송 좀 홍보해 주시고 박노은행님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박노은TV 인사이트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마치고 9시에 서울의 소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김건희씨의 중대한 비리 윤석열 김건희 비리의 엄청난 비리 고속도로 게이트에 준하는 엄청난 비리 폭로가 나옵니다 이거 딱 걸린 것 같습니다 9시에 서울의 소리 안진근TV 임신식당TV 인사이트TV 공동 생방송 다른 유튜브들도 다 하실 수 있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 금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 바바 하 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 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랍니다 하늘에 바랍니다 하늘에 바랍니다 하늘에 바랍해 하늘은 가 sporadir 하늘에 바랍니다 혹시 eigene 듣기도 해 하늘에 바랍니다 하늘은 정말 쉽지 않은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